20번 문제입니다. 용감하게 식을 이런 식으로 줬네요. 이게 항등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대입하고 미분하고 적분한다 이런 건데 인티그럴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3대입할 수 있겠다 라고 하면서 이게 사라지니까 f의 3이 0이다라는 조건 찾아낼 수 있는 거 여기서는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아니 이거를 미분하라고 이게 약간 조금 찜찜하긴 해요. fx가 지금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좋습니다. 그럼 이게 미적이들 같은 경우에는 합성화수민법을 아니까 그냥 바로 미분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이게 공통이니까요. 공통에서 이거를 못한다고까지는 보기가 좀 그렇지만 수능에서 과연 이거를 이제 출제를 할까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애매하죠. 곱의 미분법으로 봤을 때 미분 안 미분 안 미분 하게 되면 얘가 이제 fx에 f'x 이렇게 주면서 사실은 이거를 이제 뽑아내서 문제를 풀라고 문제를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워지면서 fx 곱하기 f'x는 오른쪽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x의 제곱에 더하기 2x fx 이렇게 되는 상황 뭐 이거는 좋아요. 이거는 요새 되게 중요한 포인트니까 자 fx로 묶어줬을 때 fx 묶어주고 나서 얘가 그냥 0이 되면서 같아진 상황이 있고 얘랑 얘랑 같아진 상황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 또는 f'x가 x의 제곱 더하기 2x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요 조건 이거를 만족시키면서 요거냐 아니면은 요거냐 아니면은 얘네 둘을 갈아타는 상황이냐 갈아타는 상황인데 fx가 이제 미분 가능하니까 그 미분 가능성까지 체크를 해줘야 된다. 뭐 그런 문제가 되겠군요. 자 이거를 이제 적분 바로 해가지고 갈 수도 있는데 이게 도함수니까 이게 0 되는 걸 찾게 되면은 x는 0과 마이너스 2가 있습니다. 그럼 그래프 개형이 그냥 이제 딱 그려지네요. 자 마이너스 2하고 0에서 이제 극점을 가지는 상황. 자 그런데 x축의 위치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뭐야? f3은 0이니까 그거를 우리가 감안을 해서 생각을 해줘야 되겠지. 이게 그냥 이제 착한 함수 나온 상황이라서 요거 아주 높이가 같은 얘가 지금 1이란 말이지. 그럼 이제 요것보다 오른쪽에서 지금 x축이 지나가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fx가 요식만 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 fx는 0이어도 돼. 그래서 이거 가지고 나오시는 상황을 생각을 한번 해보자면은 이 식에서 나오거나 이 식에서 나오거나 그냥 바로 나오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나오는 상황 1번 그냥 fx는 0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0이야. 다 0이면 얘 0이고 얘 0이니까 성립하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이 있는 거고 여기에서 오는 fx가 그냥 식이 결정이 되는 이 상황 얘가 지금 이제 3분의 1에 x의 3제곱 더하기 x의 제곱 그 다음에 f3은 0이어야 되니까 대입하면은 9, 9에서 얘가 마이너스 18 그냥 요렇게 나오네요. 요렇게 되는 두 가지 상황 플러스 여기 이제 요 사이에 3번 어떻게 갈아타야 될 것인가 요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황 정리해보면은 요렇게 그래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갈아타는 상황이 4개가 있습니다. 자 3차 함수 있는데 0에서 5다가 극대해서 갈아탄다. 3차 함수 있는데 5다가 극대해서 0으로 갈아탄다. 마찬가지 극소도 두 가지 상황이 지금 있습니다. 자 이것들 중에서 3,0을 지나야 돼.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x절편이겠어? 이게 착한 함수니까 여기가 그냥 1이 돼버린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안 되는 거죠. 3커명이 안 돼. 그래서 요거는 안 된다. 얘는 마이너스 2부터는 그냥 계속 0이니까 어 여기 3,0이 있겠네요? 그쵸? 어 요거 되는 거죠. 그쵸? 자 얘도 여기가 x축인데 3,0이 나올 수가 없죠. 얘는 아 0부터 계속 여기가 아 얘 되는구나. 요 지금 요 두 가지 케이스가 요거에서 이제 가능한 거고 뭐 얘는 뭐 그릴 것도 없고 요 상황이 지금 뭐야? 3,0에서 이제 통과하면서 요 밑에 있는 거니까 사실은 요 그래프들을 그대로 그냥 밑으로 평행이동시켰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냐면 이게 되게 복잡하게 보였지만은 구하라는 식이 마이너스 3에서부터 0까지의 적분이란 말이지. 자 근데 그거에서 계산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최대 최소의 차를 구하라고 했어. 그럼 이제 언제 최대인지 최소인지를 좁혀가지고 봅시다. 자 0일 때는 그냥 적분해봤자 무조건 0일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는 x축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딱 착한 함수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적분하는 요 부분이 지금 만들어지겠네. 음수가 나오겠다. 얘는 여기가 x축이니까 이렇게 되면서 요 부분 넓이 구하는 거니까 오 얘는 이제 플러스 값이 나오겠군요. 얘는 지금 마이너스 18이니까 한참 내려가 있겠죠 사실은. 그래프가 이게 위로 쭉 올라가면서 여기쯤 이제 x축이 지나가는 상황이고요. 마이너스 3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의 이제 넓이를 구하여라라는 상황이나 마찬가지네요. 자 언제가 이제 최대가 되겠어? 요때가 최대가 되고 요때가 이제 최소가 될 것이다. 근데 이거는 그대로 평행이동이 된 거고 이 함수가 지금 0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3에서 통과하는 상황이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요것만 딱 가려지면 얘가 이거거든. 그럼 얘를 18칸만큼 그냥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 최소의 차이는 18칸은 그대로 내렸고 구간의 크기가 이제 3이기 때문에 18 곱하기 3에서 54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